부산 수용노교회를 세운 목회자 정필도 원로목사 소천 쉼없는 무릎목회 천국환송예배 부산 보고마의 별 수용노교회 정필도 원로목사 별세 무릎목회로 잘 알려진 부산 수용노교회 설립자 정필도 목사가 21일 소천했습니다 향년 82세 정목사는 지난달 24일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지금까지 치료를 받아왔었죠 작년은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예배는 25일입니다 서울에서 출생한 정목사는 서울대 철학과에서 공부하고 총신대 신학대 영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리폼드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하기를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정목사는 1975년 6월 1일 연구가 전혀 없는 부산 수용구 수용교차로에 수용노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는 생전에 공군 군목제들을 앞두고 당시 서울 유명교회 5곳에서 청빙 요청이 들어와 먼저 찾아오는 교회로 부임하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이 부산지역의 개척을 원하는 교회였다며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기도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모인 장면이 보였고 이 많은 양떼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냐는 마음을 주셔서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정목사는 그렇게 개척한 수용노교회를 36년 동안 단임하면서 성도 3만 5천명이 출석하는 지역 최대 교회로 키웠죠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책 제목처럼 그는 평생 쉼없는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목회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동남아, 중국, 러시아 등 해외 선교에 힘쓰면서 원로 목사의 아름다운 인생 이막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장, 아세아연합신학대 재단 이사를 역임하고 서빙더 네이션 이사장,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증경회장, 부산 세계선교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섬겼습니다 저서로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하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등이 있습니다 유적으로는 부인 박신실 사모, 아들 성은, 딸 은혜, 은혜이 있으며 빈소는 부산 해운대구 수용노교회 1층 평강홀입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조어와 조의금은 받지 않는다고 수용노교회 측은 전했습니다 고 정필도 원로 목사의 입관예배가 수용노교회에서 들어줬는데요 예배에서 석복교회 이정삼 원로 목사는 부산 보금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무릎으로 살았던 정필도 목사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며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고인의 헌신적인 삶을 기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부산 성시와 여성기획단장 조금협 권사가 조사를 낭독했으며 허나와 조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 정필도 목사 청국환송예배는 25일 오전 9시 수용노교회 은혜홀에서 들여주며 하간예배는 같은 날 창원 공무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